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그렇다면 2023년 올해에 올렸던 사연들 중에 최고 아니 최악일 겁니다. 어쩌면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악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내가 쓰러져 죽어가는데 119에 실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담배를 맛있게 피우는 남의 편 예 이거 사람 아니죠. 그냥 이혼하겠습니다. 원제 아내가 아픈 와중에 담배를 피우고 올라온 남편 그냥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그지 같아서 글 써봐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이혼하자 했고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죽어버렸지 이 인간하고는 절대 못 살겠습니다. 안 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그지같은 제 마음이라도 좀 풀어놓고 가능하다면 위로도 좀 받고 싶어서 글 써봐요. 그러니까 정확히 딱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이때 남편은 운동한다고 집 밖에 나가 있던 상태였고 저는 집 안에서 쉬면서 그냥 멍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였어요.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그냥 머리가 핑 하면서 엄청나게 어지러웠고 그래서 어? 뭐야? 하는데 이 순간부터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무서웠던 게 바로 이건데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면서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 증상을 느끼고 2초? 한 3초 정도 만에 그냥 픽하고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버렸습니다. 몸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요. 정말 직업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때 저요. 내가 왜 이러는 걸까? 뭐지? 이런 의문과 놀라움을 느끼기보다는 이거 뭐야? 설마 나 오늘 여기서 죽는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공포가 밀려왔고요. 그래도 살고 싶으니까 그 와중에 진짜 필사적으로 폰을 열어서 119에 신고를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이때 제 손에 폰이 들려있었거든요. 안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여하튼 119에 신고를 하고 곧바로 남편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지도 않은 목소리를 억지로 지어짜가며 여보야 나 쓰러졌어. 119 신고했는데 무서워. 빨리 와줘. 까지 이야기를 하고 실신한 것처럼 그냥 쭉 뻗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잠시 뒤 119 대원이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현관문이 잠겨있잖아요. 당장 문 열어주세요. 라고 소리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몸이 안 움직였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때 제가 상태가 어땠냐면요. 겨우 억지로 정신을 붙들고 오직 숨쉬는 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다른 걸 하겠다는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저도 옛날에 급체 한 번 해가지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랬거든요. 거기다 소리도 못 내니까 그냥 집 비번을 문자로 보냈고요. 그렇게 저는 겨우 들것에 실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대원들이 저를 막 주물러 주고 실어 나가니까 아 이제 겨우 살 수 있는 건가 싶고 그렇게 두려운 밤 또 안동한 밤 그런 마음에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들것에 실려 집 밖으로 나가는데 바로 여기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미친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건물 1층을 나오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신랑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며 담배를 바로 끄고 달려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 거지같은 상황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내가 남도 아니고 지 마누라가 아파가지고 숨도 못 쉬고 쓰러진 마당에 아니 어쩌면 정말 죽을지도 모를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나 쓰러졌다고 그래서 119 불렀다고 분명히 말도 했는데 집에 올라오기 전에 담배가 그렇게 땡겼을까요? 그게 넘어가냐? 지 마누라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건지 뭔지 아무튼 그래요 이 일 이미 한 달이나 지난 옛날 일이지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고요 좀 이게 진보한 표현이긴 한데 이 날 남편에 대한 남편에 대한 제 마음과 심장은 동시에 멈췄어요 죽어버린 거죠 이제는 가족을 떠나서 그냥 사람으로도 안 보입니다 뭐 맨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는 있는데 화도 안 나고요 그냥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쳐다보는 느낌이랄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고 당연히 할 건데 안 하면 소송이죠 그 전에 그냥 인생 너무 허무하고 씁쓸해서 글 써봤어요 여러분 저 위로 좀 해주세요 뒤에 아마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와 와 진짜 와 말이 안 나온다 와 뭐냐 와 2번 남편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이거 말고는 그 어떤 단어도 안 떠올라요 뭐냐 이거 농담이 아니고 아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당황한 거 아닌가 이거 오 2번 이건 뭐 아예 죽어버리라고 약을 먹였던지 뭐 그런 미친 게 아니고서야 저 엄청난 상황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거 이게 말이 돼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눈 안 마주쳤으면 지 마누라 죽을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을 것 같은데 3번 와 이거 보험 사기 뭐 그런 거 아니요 진심으로 의심되는데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아니 건물 1층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면 구급차가 와있는 거 이거 역시 분명히 봤을 텐데 그걸 지가 눈으로 직접 보고도 담배를 피울 수가 있는 거야 이야 네댓 스니에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이거는 아래가 잘못되길 바랐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며 느긋하게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의심이 들어요 혹시 수령자를 남편으로 해놓은 보험 같은 거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네가 잘 모르는 보험 말이죠 그것도 아니면 스니가 눈치채기 힘든 뭔가를 섭취했을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님 남편이 보인 행동은 자기 아내가 죽길 바라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혼 기간 동안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지도 마세요 친정 가세요 4번 이건 그냥 스니가 죽길 바랬던 것 같은데 말이지 사망보험금 같은 거 생각하면서 지금 죽었을까? 아니 아직 살아있나? 에이씨 찝찝한데 그냥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 봐야지 등등등 이러면서 초조하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야 사람 아니구만 5번 덜덜덜덜덜덜 와씨 나는 처음에 단순히 글 제목만 보고 뭐야 지 아프다고 남편 담배도 피우게 못하게 하나? 아? 그지같은 옆에 내구만?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내용이 무슨 이건 나도 무조건 이혼이죠 남편의 그런 모습 분명 평생 상처로 남을 게 뻔한데 절대 못 버팁니다 무조건 이혼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남편이 쓰러져가지고 119 신고했는데 실려 나오는데 아내가 아파트 1층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거지 내 댓글 저도 처음에 제목만 보고 에이씨 담배 정도야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본문 내용 보니까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져요 미친 거 아니야? 6번 이거요 님이랑 눈이 마주쳤으니까 뛰어오는 쇼라도 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보험금 탈이고 음식에 뭐 탄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데? 여하튼 이거 이 정도면 우주 최강 남미세도 못 버틸 수준이야 무조건 이혼이죠 마음 확 식어버릴 텐데 이해합니다 7번 아니 사람이 정말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요? 나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 내 가족이 다 뭐냐 생폰 모르는 남이라 해도 저런 위급한 상황에선 담배 생각 아예 하나도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특히 상대가 내 새끼 내 부모 내 배우자라면 눈깔 뒤집혀가지고 달려가는 게 이게 정상 아닌가? 처음엔 장난치는 건가 싶다가도 구급차 보는 순간 달려가야지 야 이건 그냥 제발 주작이길 바랍니다 너무 충격이야 무서워 야씨 마누라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놈 있다더만 딱 그 놈이네 이거 9번 옛날의 전설이죠 주차장 전 처묵남의 개보는 아이템만 바뀔 뿐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아주 유구한 역사가 되겠어 한 2000년 뒤에도 나오겠네 10번 분명 자기야 나 숨이 안 쉬어져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 구급차를 보고도 거기에 서 있었던 거라면 이건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그제서야 아는 척하는 거지 놀라가지고 11번 응급실에 입시를 하고 난 뒤에 그런 뒤에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담배를 피우는 거 이런 거면은 백번 천번 만번 이해하죠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절알질을 떤다고 이거 정말이야 너무 놀라니까 화도 안 난다 진짜 야 무슨 사업회 영화 보는 거 같아 혹시 새로 보험 든 거 있나 없나 확인해봐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높임말을 본인 가족한테만 쓰는 남친 저희 둘 다 30대 중반이고요 저도 그렇지만 남친 역시 남들 이상으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며 사회생활도 10년 차에 직장 내 위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이상하게 높임말을 선택적으로 써요 특히 제가 정말 기분 나쁜 게 다른 사람한테 그러는 건 그렇다 치겠는데 저희 부모님 우리 가족 얘기를 할 때 더 그러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본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야 우리 엄마 오늘 수술 잘 끝나셨대 다행이지 이렇게 높임말을 하는데 우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뭔데 니네 엄마 갔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매번 또 우리 언니가 지보다 나이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 얘기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희 언니 왔었어? 이런 식이요 뭐 이거 말고도 반말하는 거 되게 많은데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너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5만장 다 탈렸고 헤어질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글 쓰는 거예요 제 생각이 맞죠? 이 새끼 완전 비정상의 미친놈 맞죠? 맞다고 해줘요 댓글 1번 헤어지기 전에 복수를 하고 가야죠? 쓰니 누눈이 모릅니까? 야 니네 엄마 갔냐? 니네 아빠 뭐 먹는데? 이렇게 말이에요 댓글 물론 똑같이 해주면 속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그지같은 놈이 지 본성을 숨기고 다음 여자한테는 멀쩡한 척 할까봐 그게 걱정돼요 해주기 싫어요 2번 이거 똑같이 하면 엄청나게 화냅니다 100%예요 나도 옛날에 일부러 똑같이 했더니 막 짜증내면서 야 너 지금 일부러 그러냐? 이러면서 개 성질내 미친놈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지인놈 자기는 공감능력이 좀 안 좋대요 그러면서 항상 보니까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일부러 못하는 척 연기를 따라했는데 야 넌 공감능력이 좋다면서 왜 나한테 공감을 안 해줘? 이러면서 화를 내 지는 안 하면서 미칫 2번 아니 할 거면 우리 어른들 모두에게 존단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쓰지를 말든가 지 식구한테만 존단을 쓴다고? 이거 완전 개 양아치 같은 놈이네 이거? 그게 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든 고의로 나오는 거든 둘 다 그냥 연맹 같으니까 헤어지세요 3번 이거 결혼하잖아요 100% 장인 장모 이럴 놈입니다 맞아요 이 인간 장가가면 장일 장모 딱 일하지 할 거야 그런데 또 반대로 며느리가 시모 시부 이러면 개 발작한다고 끌 끌 끌 끌 끌 끌 노 노 노 노 니가 엄마 니가 아빠 이럴 겁니다 내가 많이 봤어요 4번 내 전남친이 딱 저랬는데 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쓰지만 너는 니네 부모님한테 평소 반말을 쓰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이딴 개소리를 하길래 헤어졌어요 미친 핑계 진짜 그지 같네 그러니까 여친이 자기 부모님한테 반말을 하니까 지도한다 이거 아닙니까 야 참 미치겠다 5번 이거 반대로 하면 무조건 개거품 물게 될 겁니다 왜? 지가 그런 말 쓸 때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끌 끌 끌 끌 끌 6번 이걸 꼭 검증받고 헤어져야 하는 거야 쓴이도 바보네 바보 첫 번째 사연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렇지 두 번째 사연도 진짜 그지 같은 겁니다 선택적 그지 같은 거 그나저나 야 첫 번째 사연 저게 진짜일까요? 진짜라면 저거 정탈되어서 어떻게 삽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게 있어요 아 이 여자가 또 장난을 치는구나 이래가지고 집 앞에 걸어올 때까지는 설렁설렁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마음이 안 들지만 평소에 장난을 잘 치는 성격이라면 그렇게 뭐 정신 승리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관 앞에 129 구급차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확 뒤집어지는 게 정상인데 담배를 피우고 있어 이야 이거는 와 진짜 그렇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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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